커피 네, 이쪽에 주세요 몸통 잡지 마세요, 뜨거워요? 네 어? 잘못 열어가지고 닫지를 못하고 있어 좀 알려드릴까? 어? 되셨다 쉽지 않네요 긴장 너무 많이 했다 되셨다, 되셨다 약간 여자보다 살짝 호남기가 있네 아, 귀여워 남자가 첫눈에 삼촌 안에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들어와서 앉을 때 어떤 눈빛이었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안녕하세요 이거고 남자나 어떤 거였냐면 안녕하세요 그래서 삼초만에 남자녀자를 보고 많이 들었어 원래 진짜 남자들이 만약에 형이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했네? 만약에 또 가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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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영아 여기요? 여기요? 여기 커피, 커피, 커피 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저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. 무서워. 무서워. 약간 무서워.